에이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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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에이젝스 승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젝스 승혁입니다 시크죠 지금은 서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아련함, 어린왕자 그냥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눈빛 정일우 응급실 문천 선배님 슈즈 선배님 비밀이에요 첫키스 중학기 2학년생 형형 자연산입니다 이 제일 좋아하는게 먹는거에요 사랑과야맛 연기욕심 굉장히 많죠 이병헌 선배님 같은 연기 카리스마 연기 난 어떨거라 생각하세요 하하하하 근육, 헬스 카리스마 태형, 꽃비주얼 시크, 몽환 바보 깨알, 엄마 구수함 사투리 귀여움 개인교움 오늘 밤 바라던 예 죄송합니다 섹시 댄스 못해요 그런거 솜댄스 자는 기억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에요 승진이 발냄새 하하하하 발 좀 씻자 기대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끼도끼 에이젝스가 이해하는 그날까지 에이젝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일본 활동도 할텐데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힘들대 라이벌 아... 비밀에요 보통 에이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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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젝스